여기는 패션문화이거 실입역에서 한 7분이면 될거에요 깔끔한 1.5룸이고 가격은 7천에 40입니다 방이 커요 방이 주방도 사이즈도 하고 방이 큽니다 보증금은 다 낮추는건 됐는데 높이는건 안되고 이 벽걸이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때부터 이쪽 벽까지가 2m 한 50나오구요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4m가 넘습니다 방도 되게 큰 사이즈고 주방 거실 주방 아무튼 이 공간도 작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7만원이고 옵션은 당연히 다 풀옵션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분리되어있고 공간이 있고 이게 만약에 이런게 전세로 나오면 요즘에 한 1억 8천 이럴거에요 1억 7천 진짜 쌓이면 1억 5천인데 그런거는 조금 힘들고 아무튼 지금 7천에 40 맞나? 7천에 40 8천에 30까지는 가능합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via . , 한글자막 by 한효정